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안지 준비하셨죠? 백지만 내놓으시고요. 거기에 저와 함께 문제를 보면서 저보다 조금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가는 그런 연습의 과정이 이번 시간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누적되다 보면요. 굉장히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지고 좀 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런 영상을 본다든가 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겠죠. 좀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문제를 파악했을 때 답안 작성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 핵심 사항에 단어나 어떤 문장을 붙여서 이 문맥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주관식을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이 문제는 우선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봤을 때요. 어려운 문제가 공부를 좀 하신 분한테는 한 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고요. 조금 공부가 미흡했던 분들은 한 네 문제 정도가 실기에서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기는 다들 열심히 하셨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난도를 좀 높여서 어렵게 출제한 문제다라고 제가 볼 때는 분석이 됩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마다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이 문제를 보셨던 분, 이때의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 문제에 또 한번 도전해 보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일단 어렵게 출제가 됐고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에서 한번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핵심을 한번 볼까요? 전기기계기구, 설치하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설치하라.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위험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법령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령에서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업주가 고려해야 될 사항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량이 필요합니다. 전기적인 용량이라는 거죠. 전기기계기구인데 용량이 커면 컬수로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용량에 관련된 사항과 강도입니다. 통턴해야 되죠. 기계적인 강도. 기계적으로 부서지지 않아야 됩니다.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과 강도에 관한 사항이 고려해야 될 사항에 첫 번째 들어간다면 두 번째는 주위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주위 환경이 분진이 먼지가 굉장히 많다든가 또 전기는 습기, 물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항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환경요소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또 고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방호할 것인가 하는 방호수단에 관련된 사항. 제가 볼 때는 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용량과 기계적인 강도, 용량과 강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관련된 사항 세 번째는 방호, 각종 방호수단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핵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전기적인 용량과 기계적인 강도가 가장 핵심이라면 전기, 기계, 기구의 충분한 용량과 강도가 충분해야 된다. 그래야 풍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주위 환경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습기, 물이죠. 그리고 분진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전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 장소의 주위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기나 기계적인 방호수단에 대한 이게 적정한가 안 한가 하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온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도 핵심되는 사항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항상 나오는 문제죠. 안전표지에 관련된 사항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만약에 틀린다면요. 합격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는 제가 필기 때부터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칼라로 된 걸 휴대폰에 다운받으셔가지고 꾸준하게 색상도 보시면서 종류도 보시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명칭을 쓰라고 나올 때 쓸 수 있도록 알아두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불이 나와 있다. 그렇죠? 이거는 화학이겠죠. 그래서 화학이 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모형이 금지 표지다. 그렇죠? 동그라미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는 기본 모형이 금지 표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가운데 있는 2, 3, 4번은 경고 표지에 해당된다. 다 경고 표지인데 마름모에 해당되는 경고 표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본 모형이 금지와 똑같은 빨간 색깔 즉 색으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기본 모형이 검은색이고 바탕이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경고 표지. 화학물질에 관련되는 건 이런 경고 표지를 사용해야 되고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이 경고 표지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경고 표지에 관한 거는요. 우리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이것만 해가 이것부터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뭡니까? 터지는 거죠. 폭발성 물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폭발성 물질에 대한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부식성 물질 경고. 그 다음 고압 전기입니다. 그래서 고압 전기 경고. 이렇게 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통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안전표지에 관한 게 나왔다. 그럼 다음엔 또 어떤 것이 나올 것이며 안전표지에서는 실기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검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거 빠뜨리시면 절대로 안 되죠. 세 가지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있다면 검지는 제가 종류를 다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몇 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박스 안에 내용을 넣어서 골라내세요. 해당되는 걸 번호를 적으세요. 이렇게도 실기 문제에서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지 표지는 외우기 쉽다 그랬죠.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보물, 검화. 검화인 보물을 탑차에 싣고 출사하는 거죠. 그래서 보물인 검화 또는 검화인 보물을 탑차에 싣고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출사표를 정린다, 출사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경고 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빨간색으로 된, 적색으로 된 마름모에 해당되는 것과 검은색으로 된 삼각형에 해당되는 것, 바탕은 노란색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마름모에 해당되는 게 검지와 색도 기준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기본 모형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전체를 다 외워두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급, 인산부, 폭발, 급한 인산부는 폭발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급성, 독성 물질과 인화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폭발성 물질, 바람성 물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지시표지는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로는 가장 출제가 잘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보안 내연이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내 표지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녹십자 표지부터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한번 세안장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금지도 종류 세 가지를 정리하는 거 바로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색도 기준에 관련되는 색깔도 알아, 숫자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7, 이거 지금 다 하지를 못합니다만 7.54 해서 앞에 1을 붙여서 14, 2를 마이너스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2를 더해주고 빼기, 마이너스 해서 쭉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다 한번 복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나온 거는 명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도 색도 기준도 알아두는 건 괄호 넣기 문제로 나온다 그랬죠. 괄호 넣기 문제로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라인이라 그랬죠. 많이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14에서 2를 빼면 12가 됩니다. 또 마이너스 2니까 10이 되겠죠. 다행히 지시와 안내는 숫자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숫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여기는 더하기 1을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4에서 1을 더해서 여기 5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7.5에 1을 더해서 8.5라고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7.5에서 5를 빼면 2.5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2.5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래도 2.5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고 보니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빠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빠지는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그러면 4, 4 이렇게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이 숫자는 괄호 넣기로 나오기 때문에 7.5는 뒤에다가 이제 빨간색이니까 R이라 적겠죠. 영문자라고죠. 레드라는 뜻입니다. 5는요. 노란색이라는 yellow, Y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2.5는요. 블루. 파란색은 블루인데 이게 퍼플 블루라 그랬죠. 자주색 계통의 파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B라고 나타냅니다. PB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 마지막은 녹색이기 때문에 G라고 쓰는 거죠. G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나왔을 때에 이 숫자를 써넣을 수 있도록 알아두시려면 이번에 공부하실 때 안전표지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내용들은 다 한번 정리하시고 또 기본 모형의 색깔 바탕의 색깔 관련 부호와 그림에 관련되는 색상 이런 건 이제 칼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모형은 검은색 관련 부호 및 그림도 검은색 바탕은 노란색 이게 실기에서는 우리가 색깔을 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색상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바탕은 무색이죠. 여기는 바탕이 흰색입니다. 검지표준은 그러니까 색상에 관련되는 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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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